에? 멋진다고? 멋진다고? 여러 거 생겼지만 내 멋이 살아 전부다 여기 품바 여기 공화국에 오다 보니까 아따 전부 다 입었습니다만은 이런 챌린지만큼은 비싼 옷이오이 5월에 한 번에 45만원짜리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집니다만 마음만큼은 넓은 놈이오 내가 여러 거 생겼지만은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우리네 인생이 그래 왜그러냐면 참 너무 힘들어 많은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8월 15일 해방전 6일전은 얼마나 힘들어 헐벗고 가난한 세상 어렵고 고등받은 세상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호릿고기 넘는 고게 그런 힘든 시절이오 옛날에 군중을 써먹었던 그런 시절을 재현이라고 나온 만큼 오늘 한 번 마음에 담아봐봐봐 진짜요 요새 진짜 너무들이오 인생들이 정말로 정치권이랑 어디랑 너무이오 너무 민초들은 다 어디다 두고 이런 거랑 모르고 그나저나 우리 같은 거랑뱅이들은 시상에 항상 추월하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여름만에 5년에도 죽지는 양가지요 오죽하면 걸치기요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럴 수는 없던 배비야 이럴 수는 없던 배비야 목다람은 막던 영혼이 한 덩어리만 정선이여마 아 아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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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아이고 영혼은 여기 이 여기 여기 Him Gonz.. ос... 화운 기쁨에 갈 곳이 없더라 비하 멍시 보지 그리오라